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모진 고난과 또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의 처형을 감내하신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분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분투라고 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가득한 고민이 몸 밖으로 나온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품안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가 배신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십자가에 넘겨지는 수모와 고통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분투하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분투하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와 또 고민과 고통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깨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힘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투하면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기도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고 기도를 끝내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읽을 때 한 10초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1분만 기도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그 기도하신 것의 그 핵심 부분만 기록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여기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기의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 잔을 감당하도록 또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순종의 길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만나서 논의합니다. 특별히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평소에도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 번에 출세할 수 있는 큰 돈을 받기로 하고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는 악인들의 꾀에 가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절을 한 번 보세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46절을 한 번 보시죠. 46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과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무섭고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깨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주 아주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 시험과 유혹은 우리 가까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까. 내 육신의 쾌락과 만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론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 입을 맞추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미 신호와 작전을 짜고 연습한 것입니다. 기도로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로 혈타하신 예수님은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이 시험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가 칼로 쳐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대답도 안 하셨는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칼을 빼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칼부터 들 때가 있잖아요. 돈과 권력과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너희들의 때다. 어둠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이고 두려움에 떨고 이 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의 상황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가고 예수를 고문하고 예수를 죽이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이었어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을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수차례 회의를 하고 모략을 짜고 전략을 짜고 배신을 하고 자기들의 모든 악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숨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해서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체포하러 온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십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52절과 53절. 보시면요. 지금 붙잡혀가는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까?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어 보입니까?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주도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더 당당하세요. 너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칠 땐 가만히 있더니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의 때다. 너희들의 때다 하면서 체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53절이면 체포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체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순종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의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순종의 길을 통해 결국 참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칼을 빼들고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수모와 죽으심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오히려 성공이라고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좋을 것 같죠. 내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망하는 길입니다. 가론 유다가 한 번에 한 방에 로또 맞은 것처럼 큰 돈을 벌면 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잘 살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가 결국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하고 그가 죽을 때 창자가 다 터져 나옵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사탄은 이용하고 내팽개쳐버려요. 악인들은 서로 이용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네가 당해라. 결국에는 내팽개쳐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다면 옮겨주십시오. 이게 어떤 고통인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의탁했을 때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되었고 그 승리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이 고난을 감내하는 길이어야 하고 순종하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